내가 나보다 나 5강 비교급 최상급 강의가 되겠습니다. 비교급 최상급 많이 들어보셨죠? 비교급 최상급이 뭘까요? 비교급은 둘을 비교할 때 쓰는 거고요. 최상급은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쓰는 게 최상급이 됩니다. 예를 보면 그러면 이건 그냥 우리가 비교급이나 최상급 문장이 아닌 구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현재의 사장을 그 여자의 전임자와 비교를 해본다면 현재의 사장이 전임자보다 더 대담하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비교급을 쓰는데요. 더 대담하다 이렇게 만드는 게 볼더가 됩니다. The current president is border 하면 더 대담하다. 아까 그냥 볼드 했을 때는 그냥 대담하다인데요. 그 여자의 전임과 비교를 하면서 더 대단하다로 말한 거 그게 볼더가 됩니다. 누구보다 라는 말 된을 붙여서 이 도시에서 최고 품질의 해산물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최고 품질이라는 이런 거 최상급, 하이스트 이런 것을 최상급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더 대담한 가장 최고의 품질 이렇게 했을 때 더, 가장 이런 말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거는 음절수에 따라서 최상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름절에는 ER이나 EST를 끝에 단어 끝에 ER이나 EST를 붙여서 더 뭐뭐한, 가장 뭐뭐한 이런 말을 만들어주고 2음절 이상인 단어들에는 앞에 more나 most를 붙여줘서 more, 더 뭐뭐한, most, 가장 뭐뭐한 이런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어주고요. 끝이 y로 끝나는 단어들 2음절 이상이지만 끝이 y로 끝나는 단어들은 y를 i로 바꾸고 ER 붙여주고요. y를 i로 바꾸고 EST를 붙여줘서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데 이것이 규칙적으로 더 뭐뭐하다, 가장 뭐뭐하다라는 비교급, 최상급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규칙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faster라는 게 있는데요. faster가 fast 하면은 몇 음절? fat, 이름절이에요. 아까 음절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음절이란 거는 모음이 발음이 되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음이 발음이 되는 개수. fast에서 모음은 fat, 에, 모음은 한 번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절이 되는 거고요. 이름절이기 때문에 끝에다가 ER 붙이거나 최상급일 때는 EST를 붙여서 faster, 더 빠른, fastest, 가장 빠른 이런 최상급을 만들어줬고 interesting은 몇 음절일까요? interesting 4음절이 되네요. interesting 모음이 4번 따로 발음이 되고 있어요. 이건 4음절이고 아까 2음절 이상이면 얘는 more나 more, most, 앞에다 붙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다가 more, interesting, most interesting, 가장 흥미로운 이렇게 해서 more나 most를 앞에다가 붙여주게 됩니다. 자, easy라는 단어 easy, easy 하면은 끝이 y로 끝나는 거죠. easy, 2음절이에요. 2음절이지만 끝이 y로 끝나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y를 i로 바꿔주고 ER, EST 붙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easier, easiest, 더 쉬운, 가장 쉬운 이게 easy의 비교급, 최상급 형태가 되네요. 근데 혹시 simple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simple, 단순한이라는 단어인데 자, simple 얘가 1음절이냐 2음절이냐에 따라서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게 달라지죠? simple은 단순한인데 더 단순한, 가장 단순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음절일까요? 2음절일까요? simple 자, 우리가 simple 어?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럼 2음절인가? 2음절이면 more, simple, most, simple 쓰나? simple, 이거는 한국식 발음이에요. 한국식 발음 한국식 발음 했을 때 한국은 자음을 ㅍ, ㄹ, 자음만 발음할 수 없어요. 자음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중간에 모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푸, 으 라는 모음을 넣어서 풀이라는 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식으로 simple, 2음절, 한국식 발음이 된 건데 한국식 발음대로 해서 음절수를 따지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한국식 발음이고요. 보세요. 심의 이름절, 이게 음절이 모음이 하나가 있고 심, 근데 여기는 푸하고 에만 발음이 되고 있죠? 끝에 있는 이는 발음이 안 나는 무금이에요. 그러니까 자음 두 개만 발음이 나고 있기 때문에 푸, 으, 푸, 으, 푸, 푸 자음만 발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음이 없는 거예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음절수에 해당하지 않고요. 결국 이름절이 되는 거니까 simpler, 끝에다가 이 R 붙여주고요. 끝에다가 R 붙여주고 그 다음에 최상급은 simple 끝에다가 ST, 이 자는 이미 있기 때문에 ST만 더 붙여줘서 simplest, simplest 이렇게 된답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음을 조금만 더 잘하시려면 한국식 발음으로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한국식 발음이 뭐냐면 없는 모음, 은하, 이 이런 걸 넣어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음절수도 잘못 판단할 수 있고요. 없는 모음, 너크 발음하지 마세요. 자, 불규칙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규칙이고요. 불규칙으로 비교코, 취상급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불규칙이니까 암기 하셔야 되겠죠. 그차구, well. 형용사, 부사인데요. 형용사, 부사 상관없이 better, best 가고요. 더 좋은, 가장 좋은. bad, badly, 형용사, 부사인데 worse, worst, 더 나쁜, 최악의 이렇게 가고 many나 much가 많은 이거는 복수명사 수식하고 얘는 much는 불가산 명사 수식하는 거죠. 하지만 똑같이 비교나 취상은 똑같이 더 많은, 가장 많은에서 more나 most를 쓰고 a few나 few 아까 a few는 좀 있다라는 거고 few는 지난번 강의에서 그랬죠? a few는 조금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few는 없다라는 부정의로 의미로 해석한다고 했는데요. 비교, 최상급 다 똑같아요. fewer, fewest 더 없는, 아주 없는 다 똑같은데 조금 더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a few more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런 거 묻는 문제에도 한번 났었죠? a few more라고 써주시면 되고 a little, little 마찬가지로 a little은 조금 있다라는 거고 그냥 little은 좀 없다라는 거고 얘는 few는 복수 수식하는 거고 little은 불가산 명사 수식하는 건데요. a little이나 little이나 똑같이 더 없는 할 때 비교급은 less고 최상급은 list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 little에서 조금 더 있다라고 할 때는 a little more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far는 father 하면 더 먼 그 다음에 farthest 가장 먼 이렇게 되는데요. far는 father라고 써도 되고 for다라고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father, forder 모두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아까 우리가 대다마다 폴드 더 대다마다 폴덜 가장 대다마다 해서 폴디스 뭐 이런 비교급 최상급을 했는데요. 명사는 형용사나 부사는 그렇게 최상급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명사는 어떻게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예를 들어서 I have books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 I have books 책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거 내가 나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내 친구보다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북스를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나는 가장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때는 이런 명사는 어떻게 비교급 최상급 만들어주면 되냐면 수량사를 이용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이 수량사죠? 이거는 형용사인데요. 이런 형용사나 수량사를 이용을 해서 형용사나 수량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수량사를 이용을 해서 나는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more books 또는 좀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a few more books 이런 식으로 수량사를 이용을 하면 명사도 명사도 수량사를 이용하면 비교급을 만들어주고 최상급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비교급 예문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This project is costly 이 프로젝트는 비용이 든다 The other project The other The other가 들어가면 이거 마지막 하나라고 했죠? The other project 다른 프로젝트는 비용이 든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도 비용이 든다 다른 프로젝트도 비용이 든다 그런데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이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보다 더 비용이 든다 하면은 costly가 비교급이 돼야 되겠죠? 자, costly가 비교급이 돼야 되는데 끝이 y로 끝나고 있죠? 그럼 i를 바꾸고 e, r을 붙여줘서 This project is costlier 이 프로젝트는 더 비용이 든다 형용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This project is costly 비용이 든다 해서 더 비용이 든다 우리나라는 더 자를 붙여주면 되죠? 영어에서는 이거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This project is costlier 이러면 됩니다. 더 비용이 든다 그럼 뭐보다 라고 했을 때 비교 대상은 then으로 쓰고요. The other one 다른 것보다 더 비용이 든다 이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주면 가장 천형적인 비교급 그런 패턴의 문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costlier 했는데요. 이 costly라는 단어는 명사에 ly 붙여서 형용사가 된 단어예요. 비용이라는 단어에 ly 붙여서 형용사가 됐는데요. 끝이 y로 끝나기 때문에 i, e, r, i, e, s, t 이게 비교급, 최상급 표현이지만 이렇게 명사에 ly 붙여서 된 이런 형용사 informal하게는 more costly, most costly, more costly 이런 것도 사람들이 자주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비교급 강조를 보면 비교급 강조는 그러니까 비교급을 강조해준다라는 건데요. 비교급 앞에 much, far, even 이런 단어들 써서 비교급을 강조해줄 수 있어요. 뭐냐면 this problem is much easier 하면 이거 much가 없으면 이거 much가 없으면 이 문제는 쉽다인데 easy에서 easy에서 쉽다에서 easier 더 쉽다죠? 더 쉽다. to deal with 다루기에 더 쉽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루기에 더 쉽다. 그러면 비교 대상 된이 없네? 된 이하가 일반적이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생략은 가능합니다. this problem is much easier 해서 쉽다에서 훨씬 더 쉽다 라는 걸로 이 much를 앞에 비교급 앞에 써주고 있고요. he works harder 그러면 열심히 일한다요. 열심히 hard는 비교급 hard는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단어예요. 열심히 일하는 그 다음에 열심히 거기에서 지금 works를 꾸며주는 부사로 들어왔고요. he works much harder 그는 열심히 일한다 해서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 의미로 비교급 앞에 much를 써줬어요. then his colleagues 그의 동료들 보다 he made he made an even stronger impact 했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as an interviewer 로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 비교급 앞에 even 비교급 강조로 even을 써서 심지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비교급 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에 much이나 even far 같은 거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교급이 답이 되려면 비교급이 답이 되려면 토익시험에서 비교급이 답이 되려면 뭘 보고 비교급이 답인 줄 알까요? 첫 번째는 then이겠죠. 비교급은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뭐보다 더 어떻하기 때문에 반드시 then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비교 대상이 반복이 되는 경우라든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뭐보다 라는 then이 비교 대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then을 보고 비교급 아하 then이 있으니까 비교급이구나 라고 비교 고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비교급 강조하는 단어 much 라든가 far 라든가 even 라든가 이런 단어 있죠. 이런 단어를 보고 이거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보고 그 뒤에 아 이거 비교급 강조하는 단어인데 하고 비교급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상급 한번 살펴볼까요? 자 최상급은 일단 세 개 이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세 이상을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어떻다라고 말하는 게 최상급이 되는 건데 그럼 어떤 패턴이 최상급을 주는 패턴이 되냐면 오브나 어몽이 이거 뭐뭐 중해 뭐뭐 중해란 말이고요.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서 뭐뭐 중해가 나오면 그 중에 가장 어떻다 해서 앞에는 최상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담의 장소나 분야가 나와서 서울에서 청주에서 또는 무슨 어떤 분야에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비교하기 때문에 인담의 장소나 분야가 나와서 앞에는 최상급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최상급 이런 형용사가 최상급이 된 경우에는 앞에 덜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뭐 그냥 형용사가 명사를 그냥 수식하는 걸 수 있지만 이 형용사가 최상급이 돼버리면 이게 가장 뭐뭐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가장 뭐뭐한 명사 그 그룹에서 그러니까 최상급의 수식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명사가 됐기 때문에 앞에 더의 수식을 받게 돼요. 관사 더랑 같이 오게 돼요. the 패턴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최상급의 형용사 그리고 최상급의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인데 이 최상급의 형용사 수식받는 명사는 반복이 될 때는 생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상급의 정도는 서수로 표현합니다. 서수라는 건 뭐냐면 second third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사는 가장 큰 도시가 아니죠. 한국에서 부사는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이다 할 때 부산 is the largest city 가 아니라 부산 is the second largest city second largest city 그래서 앞에다가 second 이런 단어로다가 최상급의 정도를 표현을 합니다. 최상급 예지 한번 보실까요? 20 is the smartest of my students 자 오브 패턴이 나오면 내 학생들 중 내 학생들 정부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최상급 쓴다고 했죠. 그래서 최상급을 쓰고요. 앞에 더랑 같이 오는데 여기에 student라는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학생이다. this work 이 작업은 최고다. in this exhibition 이 작품은 여기서 워크는 작품이네요. in 다음에 장소나 분야가 온다 그랬죠. 이 전시회에서 그럼 이 전시회에 있는 모든 작품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여러 개가 돼서 최상급을 쓰게 되는 거예요. the best 이것도 워크라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워크라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고요. 그래서 the 최상급의 형용사 명사 생략했고 in을 보고 최상급을 썼고요. 부산 is the second largest 아까 제가 예제로 드렸었는데요. 부산 is the second largest city 최상급의 정도는 서수로 표현을 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상급 강조는 뭘로 하냐면 최상급 강조는 by far 로 합니다. by far by far 이거 the most urgent thing 가장 긴급한 일이다 그 여자에게 가장 긴급한 일은 is to get a job 일자리를 얻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최상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by far 을 써주고요. these are the very latest photographs 이것은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사진들이다 해서 latest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very를 썼습니다. 그래서 by far or very는 최상급 강조하는 그런 단어들이 되고요. 요거는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수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at the latest 가 늦어도 란 표현이에요. 늦어도 최소한 최소한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외워서 한번 써보도록 하시고요. 자 동등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두 개를 비교해서 a가 b보다 더 어떻다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얘기해서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어떻다 얘기했는데 이 동등 비교라는 거는 a하고 b가 있을 때 a하고 b가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b만큼 a하다 b만큼 a하다 라는 표현으로 a와 b가 같다라는 동등하다라는 그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건데 표현은 as a as b 패턴을 씁니다. 앞에 있는 as는 부사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뒤에 나오는 as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부사가 형용사나 부사 수식하니까 하지만 명사는 어때요? 이 as 뒤에 명사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사가 명사 수식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as는 접속사예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a라는 문장하고 b라는 문장하고 똑같은 그런 문장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비교 대상만 남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면서 비교 대상만 남는 경우가 많으니까 생략해 버리고 절이 안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 as가 접속사라고 이하를 하시면 왜 절이 나오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as하고 as가 a하고 b를 동등하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a에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a하고 b가 같다라고 비교하고 있는데 똑같이 같다라고 비교를 하면서 동시에 a가 b보다 더 낫다라든가 가장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a는 비교나 최상급이 올 수가 없고요. 원급이 와야 되는데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명사는 올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명사가 올 수가 없기는 하는데요. 중간에 다리가 들어가면 sd의 명사를 바로 쓸 수는 없지만 중간에 다리가 들어가면 명사를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 much라든가 many라든가 little라든가 이런 말 같이 넣어서요. 이런 명사를 쓸 수는 있어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 this house looks as comfortable as an apartment 이 집은 보인다. 자 보인다는 어떻게 보인다 해서 원래 형용사 쓰는 거죠. 편안해 보인다. 이 집은 편안해 보인다. 그건데 뭐만큼 아파트만큼 편안해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요거 그렇게 편안해 보인다 라는 의미로 as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만큼 비교 대상 as로 써서 as an apartment 아파트만큼 에서 as as an apartment 가 앞뒤로 comfortable 앞뒤로 추가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as as를 붙일 때 이 comfortable 이라는 단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품사가 바뀐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두고 this house looks comfortable 이 집은 편안해 보인다 라는 문장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comfortable 를 비교하는 대상 뭐만큼 편안해 보인다 할 때 거기에 as as 아파트먼트를 그냥 앞뒤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I can speak English well. 나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해서 그 문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했을 때 well은 그대로 두고 앞뒤로 as he can 만 앞뒤로 붙이면 되고요. 그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잘 할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I won as many contracts as it did. I won many contracts 나는 많은 계약을 땄다 라는 건데 그가 한 것만큼 많은 계약을 땄다 해서 그가 한 것만큼 그렇게 많은 계약을 땄다 라는 의미로 as as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명사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썼어요? many라는 다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I can finish the job twice as fast as can 요거 동등 비교일 때 비교의 정도는 이렇게 배수로 표현을 해서 twice 그가 할 수 있는 거에 두 배 빠르게 그 일을 끝낼 수 있다. twice three times 이런 말들 앞에 넣어서 배수의 정도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as soon as possible 많이 들어봤죠? 가능하나 빨리고요. 이거 ASAP 라고 사람들이 간단하게 쓰기도 합니다. You'd better quit this job 여기서 You'd better 해서 드는 헤드의 약자예요. 경고를 주는 조동사가 됩니다. 경고를 주는 조동사 너는 빨리 이 일을 끝내야 한다. You'd better quit this job 너는 이 일을 끝내야 한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나 빨리 끝내야 한다. As much as as little as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This replacement cost 이 교체 비용은 아 여기 cost가 동사로 쓰인 거네 명사가 아니라 this replacement 이 교체는 비용이 든다. as much as 40달러 40불 만큼이나 많이 든다. 사실 as much as 가 없으면 그냥 cost 40달러 하면 40불이 든다 라는 표현인데 as much as 가 들어와서 40불 만큼이나 많이 든다. 이런 의미가 됐고요. this replacement cost as little as 40달러 하면 40불 밖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as little as 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제 문제 알아볼까요? Anna wants to live work. Anna는 live work 퇴근하다 요. live work 퇴근하기를 원한다. 퇴근하기를 원한다. then 이 있네요. then usual tomorrow 내일 평상시 보다. then 이 있으면 뭐 쓴다 그랬죠? 원급 비교급 최상급 또는 동등비교 이런 거에서 then 이 있으면 비교급을 쓰는 거죠. 비교급 어떤 게 비교급인가요? 네 요건가요? earlier 비 번이 정답이 되네요. earlier than usual tomorrow 내일 평상시보다 더 일찍 퇴근하기를 원한다. 다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you can have even flexibility 하면 유연성 유연성 융통성 이런 건데 you can have flexibility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다음에 동명사를 써서 어떻게 함으로써 라는 의미를 줘요. by enrolling enroll in 이라는 전체 사람 같이 있어서 등록하다 인데요. enrolling in distant learning classes 장거리 학습 수업이죠. 장거리 수업 장거리 수업에 온라인 상에서 장거리로 공부하는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수업에 등록함으로써 등록하는 유연성을 유연성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형용사는 와야 해요. 형용사 근데 great도 형용사고 얘는 부사니까 안되고 greater 형용사인데 비교급이죠. 얘는 명사니까 안되고요. 그럼 a번하고 c번 중에서 일단 품사는 형용사인데 비교급일까요? 그냥 원급일까요?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even even even은 비교급 강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then이 없더라도 then then이 없더라도 비교급 강조가 있기 때문에 비교급 강조하는 단어를 보고 비교급 c번을 답으로 고르게 됩니다. 다른 예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보기에 more나 most 같은 단어가 나오면 어? 비교나 최상을 묻는 문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믿길 수 있어요. 여러분을 딴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길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시고 어? 비교나 최상이네? 비교급이나 최상급 중에 하나가 답인가 보다. 또는 어? 전부 형용사네? 그러면 형용사 중에 형용사가 전부 줄을 이루니까 형용사 중에 하나가 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토익이 어머나 잘했어 하면서 틀린 답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들을 보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에든지 항상 이게 무슨 자리인지 품사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The staff was awarded. 스태프는 상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 For 뭐에 대해서 Arranging the Company's Annual Party 그 회사의 열리에 파티를 준비한 거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얘는 동사예요. 동사 Company's Annual Party 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뒤에 있는 걸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사가 전치사 뒤에 왔기 때문에 ing 붙여서 동명사로 온 거예요. 그러면 동사는 뭐가 수식하나요? 동사는 부사가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를 먼저 고르고 그 중에서 비교급인지 최상급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사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D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다른 이자라 더 보면은 Our company 우리 회사는 Has the computer 요거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In the industry 이 업계에서 그러면 컴퓨터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가 답이 돼야 되죠. 얘는 명사니까 NESS 끝나는 건 명사니까 안 되고요. Pow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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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 셋 중에서 하나 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In the industry 인 다음에 분야가 나온 거죠. 이 업계에서 그런 분야가 나왔기 때문에 인 다음에 분야가 나와서 비교하는 대상이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뭘 쓰죠? 이 업계에서 최고 파워풀한 컴퓨터를 파워풀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A번을 쓰시게 되는 거죠. If you join our club 당신이 우리 클럽에 조인을 한다면 You can use all the facilities in the center and 모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s, as 사이에 50불이라는 돈이 있네요. 돈은 셀 수가 없죠. 셀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few 같은 거는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as하고 as 사이에는 비교급 쓸 수 없다 그랬죠? 최상급도 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as little as 50달러 50불밖에 안 되는 돈으로 모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도치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죠. 도치라는 거는 순서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왜 바꾸느냐 언제 순서를 바꾸냐면 부정어를 강조해서 이 부정어를 문투 문장의 맨 앞으로 뺐을 때 도치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주어, 동사가 원래 순서죠? 근데 이 동사를 앞으로 뺀다라는 거예요. 동사를 앞으로 뺀다라는 겁니다. 부정어를 강조해서 문주로 뺐을 때 동사가 앞으로 도치가 되고요. only를 강조해서 문장 맨 앞에 썼을 때 뒤에 문장에서 주어, 동사에서 동사가 앞으로 나오고 주어, 비동사, 과거, 분사에서 이 과거, 분사를 강조해서 문주로 뺐을 때 비동사가 앞으로 따라 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주어가 남는 이런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문주로 뺐을 때 마찬가지로 동사가 앞으로 도치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only가 맨 앞에 나올 때 도치가 된다 그랬죠? only recently 최근에 와서야 최근에 와서야 have the scientists been able to access the area 과학자들이 주어예요. 과학자들 원래 동사는 have been yes, have been able to access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원래 동사가 have been인데 동사를 앞으로 뺀다 그랬죠? 근데 동사를 다 빼는 게 아니라 have been 이거 현재 완료죠? 앞에 있는 have만 앞으로 뺍니다. 동사를 다 빼는 건 아니고요. have만 앞으로 빼게 되어 있어요. enclosed for your convenience 이거 과거 분사 구네요. 과거 분사 구가 앞으로 나오면서 비동사 주어가 따라 나온 거죠. 원래 문장은 뭐였나요? the application form is enclosed for your convenience 원래 이렇게 된 거였는데 이게 enclosed 앞으로 나가면서 동사 따라 나갔는데요. 비동사는 비동사가 앞으로 그대로 도치가 돼서 나갑니다. under the hill 장소를 나타내는 구문이죠. under the hill이 앞으로 나가면서 동사가 따라 나왔는데요.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동사는 동사가 그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고 do 나 does 그리고 과거면 did 이런 거를 써서 앞에다가 써주고 앞으로 도치를 시키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남기는데 완전 자동사 동사 하나로 문장을 끝낼 수 있는 완전 자동사는 얘가 그냥 앞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stand가 그냥 앞으로 간 거예요. under the hill stands a huge castle 이렇게 됐습니다. 도치라는 거는 주어 동사에서 지금 동사를 앞으로 옮기는 이런 도치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치는 순서를 바꾸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동사가 앞에 나갈 때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앞으로 나가고요. 조동사가 있으면 다른 건 그대로 두고 조동사만 앞으로 나가고요. 아까 현재 완료 있는 것처럼 have plus pp 이런 식이 있으면 have만 앞으로 나가고요. 일반 동사가 있으면 일반 동사는 원형으로 두고 do나 does나 did 같은 걸 앞으로 옮겨 가고 완전 자동사인 경우는 완전 자동사만 완전 자동사는 그냥 그거 그대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도치는 왜 시키냐면 문장의 균형을 맞추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로 강조해서 앞으로 빼거나 이러면서 도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